클럽이 지난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부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손흥민의 영입을 추진해온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에야말로 그가 손흥민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손흥민은 리버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따라서 그의 입단과 동시에 리버풀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드러낼 것이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 29일 브라이튼과의 리그 19라운드 경기에서 패배한 토트넘이 현재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모진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토트넘의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한 매체인 커트오프사이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에버튼을 상대로 강한 경기력을 드러냈던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4라는 수모를 겪으며 많은 전문가들의 호평을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팀 성적과는 별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특히 BBC 소속의 전문가인 벤 스미스는 경기 막바지 손흥민이 팀의 신입 공격수인 알레오 벨리스의 데뷔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은 이번 시즌 새로운 선수들로 구성된 토트넘을 이끌어가는 그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팀의 성적과는 별개로 전문가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손흥민은 현재 겨울 이적 시장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지금, 리버풀을 비롯해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명문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는 그의 콤비케인처럼 우승 트로피를 찾아 토트넘을 떠나게 될지, 아니면 토트넘의 끝까지 남아 클럽의 레전드로 기록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럽은 올겨울 리버풀의 가장 첫 번째 영입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는 손흥민에 대해 뜻밖의 입장을 밝혀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지난 리그 19라운드 경기에서 브라이트는 상대로 쓰라린 패배를 기록한 토트넘이 많은 매체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 특히 온라인 매체인 골닷컴은 토트넘의 얇은 선수층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얼마 전, 팀의 부주장이자 최고의 수비수인 로메로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풀백 자원을 가지고 포백을 구성하게 된 토트넘은 최악의 수비력을 드러내며 상대팀이었던 브라이튼을 상대로 넷골이나 실점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시키며 본인의 제기를 알린 히샬리송은 이날 최악의 골 결정력을 드러내며 팀 동료들이 만든 소중한 기회를 모두 허비했는데, 현재 부상 중인 제임스 메디슨을 대신해 10번 롤을 맡은 클루셉스키 또한 이날 그가 착용한 안면 마스크 때문인지 평소 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경기를 소화한 토트넘의 모든 선수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가디언 소속의 전문가 제이미 잭슨은 이날 팀의 왼쪽 라인을 맡았던 벤 데이비스와 데스티니 우독이, 호이비에루와 손흥민은 팀 성적과는 별개로 준수한 활약을 선보였다고 호평했는데, 특히 벨리스의 득점을 어시스트하며 경기 종료 히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한 손흥민과 경기 종료 직전 환상적인 득점을 기록한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이라는 팀의 입기 아까울 정도로 강한 투지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토트넘의 선수들은 오는 봉머스와의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력을 드러낼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리버풀의 수석 코치 페터 크라비츠는 최근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최악의 경기력을 드러냈다. 물론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그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끼치긴 했으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선수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나는 엔제의 토트넘이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다음 시즌에도 이와 같은 경기력을 드러낸다면 토트넘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인 대회 우승 트로피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팀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기록하고 있는 캡틴 손흥민은 연장 옵션을 포함계약이 2년째 남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토트넘은 그가 토트넘에서 은퇴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닌 이상, 그의 폼이 절정에 다다른 지금 그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그는 어느 팀으로 가야만 할까? 나는 그가 안필드로 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은 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그에게 맞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토트넘이 원하는 만큼의 이정료를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나를 비롯한 구단의 간부들, 선수들과 팬들까지 모두 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 팀에 오더라도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클럽은 그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준비해놓은 상태이며, 박포와 고메즈 또한 그와 좋은 호흡을 맞추기 위해 그의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만약 우리 팀으로 온다면 그와 우리는 반드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최대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소니는 아무래도 붉은 유니폼이 어울려, 솔직히 이 정도 정성이면 리버풀로 이적해야만 한다고 봐. 소니가 있는 리버풀이라면 트래블도 가능할걸? 과 같은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최근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의 이적설이 많은 매체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그의 영입에 대해 뜻밖의 입장을 밝힌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럽이 현재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리버풀의 한 지역지인 리버풀 ITK와 인터뷰를 가진 클럽은 벌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으며,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벌리에게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얻은 것이 만족스럽다고 전했는데, 오는 1월에 개최되는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리버풀의 주축 선수들이 팀을 이탈하기 전까지 최대한 승점을 많이 따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클럽의 대답을 듣던 기자가 현재 리버풀이 염두에 두고 있는 손흥민이 아시안컵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클럽은 오히려 그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는데, 팀 전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아시안컵 차출로 기력이 소진되어 있을 손흥민을 영입하는 팀을 드물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 덕분에 리버풀은 어렵지 않게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답을 듣던 기자가 왜 그렇게 손흥민의 영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왜 다른 선수들에게는 엄격하면서 손흥민에게는 유독 애정을 보이며 그를 뒤에서 챙겨주는 것인지 묻자 클럽은 많은 팬들이 알다시피 본인이 독일에 있을 때부터 손흥민에 대한 애착을 가져왔다고 대답하며, 이처럼 클럽 본인이 그를 챙겨주는 것은 손흥민이 그 어느 선수보다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그의 가치관이 클럽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클럽은 본인의 예상대로 요즘 손흥민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를 일찍 데려가지 못해 그가 더 큰 명성을 얻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다고 전했으며, 이번에 만약 그를 영입하는데 성공한다면 손흥민이 은퇴하기 전까지 리버풀 최고의 간판스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수년째 클럽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있는 손흥민은 과연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고 안필드로 들어설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가 전해지자 리버풀의 공식 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소니 유니폼 얼른 사고 싶어, 빨리 우리 팀으로 와,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성격이 절대 아닌 클럽이 이 정도로 구애했으면 한 번 넘어올 때 됐잖아? 제발 레비가 평소 하던 것처럼 소니를 팔았으면 좋겠다. 와 같은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데일리미러 소속의 리버풀 전문기자 데이비드 머독은, 현재 리버풀이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와 아스날에 비해 이번 시즌 리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 리그 우승을 달성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뜻하는데, 만약 손흥민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난 수년 동안 리버풀의 러브콜을 받아오며 최근 다시 그들의 부름을 받고 있는 손흥민은 올 시즌 팀을 떠난 케인의 원톱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최전방 공격수의 자질을 충분히 증명해냈다. 따라서 나는 그의 폭넓은 포지션 소화 능력이 433 포메이션 체제를 선호하는 리버풀에게 있어서 훌륭한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가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을 소화하게 된다면 그는 살라와 함께 공격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왼쪽 윙포워드를 소화하게 된다면 눈에 쓰나 좋다, 각보와 같은 전방 공격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 게다가 지금 리버풀에게는 그를 지원해줄 수 있는 충분한 미드필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만약 리버풀로 떠나게 된다면 그는 여태껏 그가 겪어보지 못한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며, 리버풀 또한 그의 입당과 동시에 아시아 팬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수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손흥민은 그들의 염원대로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그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